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도 국한산 둘레길 왔어요. 시리즈 두 번째로 육구간 평창마을길로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가는 만큼 가고 끝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 육구간 평창마을길은 경제봉 입구에서 당춘대성 안문 입구까지입니다. 구간거리는 5km에 난이도는 중입니다. 입구에서 평창공원 지키미터로 방향을 잡습니다. 갈림길마다 리본이나 이정표가 잘되어 있습니다. 마감아침 fantastic ! 선의 존등 강하게 이율 relat Ko 북악산과 평창마을, 북한산 사자능선이 조망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 보현봉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청와대 뒷산 북악산입니다. 더 피아노라는 카페인데 커피나 라떼 먹을만합니다. 나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고급 주택가라 특이한 설계의 주택들이 많아요. 하단도 잘 꾸며놓았네요. 특이한 풍경들도 보이네요. 하단도 잘 꾸며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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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푸른 줄을 따라가면 됩니다. 한글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구간 옛성길은 탕춘대성 안문입구에서 북한단 생태공원 상당까지입니다. 구간거리는 2.7km에 난이도는 중입니다. 탕춘대 능성까지 계속 계단길입니다. 산 복숭아꽃이 이쁘네요. 산 복숭아꽃이 이쁘네요. 산 복숭아꽃이 이쁘지 마요. 산ni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망대에서 북한산 비봉능선 전체가 조망됩니다. 주방구리가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놀고 있었어요. 꽃나무와 하늘이 너무도 이쁜 날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8구간 구름정원길은 북한산 생태공원 상단에서 진관사 생태다리 앞까지입니다. 구간거리는 5.2km로 난이도는 중입니다. 구간거리는 5.3km로 난이도는 중입니다. 구간거리는 5.3km로 난이도는 중입니다. 구간거리는 5.3km로 난이도는 중입니다. 구간거리는 5.3km로 난이도는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봄은 봄인가 봅니다. 산학교에서 시산재가 한창이네요. 산학교에서 시산재가 한창이네요. 산학교에서 시산재가 한창이네요. 산학교에서 시산재가 한창이네요. 설림사를 지나갑니다 어느 누가 물길에다가 돌탑을 쌓아놓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6구간부터 8구간까지 약 13키로 트래킹했어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